안녕하세요 연우리 영어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휘를 알아보기로 하는데 두 단어는 좀 그래도 괜찮은데 첫 단어가 좀 어렵습니다 드로우는 이렇게 말을 끄는 거잖아요 드로우가 끄는 거니까 말을 질질 끄면서 하는 남부사투리 말을 father 이런식으로 하는거 you don't know deadly 뭐 이렇게 하는거 이 그런거 말을 끄는 거구요 브롤은 이게 말 다툼 싸우는거에요 에 뭐 배틀하고 비슷해요 b-a-t-t-l 있죠 음 브롤 싸우는 거에요 드로우는 끄는 거구요 질질 말을 길게 끄는 거구요 자 요거는 볼인데 다 똑같이 발음은 요렇게 되요 요렇게 요 발음하고 똑같은데 요거는 이 볼링하고도 다른거구요 요거는 b자로 되면 뭐 요거는 요 볼은 이게 뭐 기본적으로 뜻이 좀 어려워요 어려운데 이거는 에 페들러라고 하나요 행상이니 사세요 사세요 볼 좀 사세요 이 공 사세요 볼 사세요 그런건 좀 이상한데 사세요 사세요 이러는거 있죠 또는 엉엉 울면서 사주세요 사주세요 하는 그런거 엉엉 울다 소리 소리 내서 울다 이건 소리 개념이 강하구요 요거는 싸우는게 강하여 싸움의 뜻이 강하구요 요거는 길게 끄는거 끄는거 싸우는거 소리치는거 그런 뉘앙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글을 읽어보기로 하죠 the worst part of it 그것의 최악의 부분은 was that joe had an ever given of the woman 그 여자를 포기한 적이 없다는거죠 who had left their marriage 첫째로 그 자신들의 결혼을 파악에 망쳐버렸던 그 여자를 포기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he had lied 거짓말을 했고 거짓말을 해서 affair는 불륜이란 뜻이에요 불륜이 끝났다고 말했지만 he had never completely broken up 완전히 끝내지를 못했다 a woman who had been one of reiguns reigun의 뭐 리건이 될 수도 있고 레이건이 될 수도 있죠 high school 친구 고등학교 친구들 중에 한 명이었던 여자와는 완전히 끊치는 결코 못했다 이런거죠 지나 월드스 기혼인데 had come to the funeral 장례식까지 왔어요 그리고 눈이 퉁퉁 울어갖고 많이 울어갖고 자기가 눈이 퉁퉁 나온거죠 울다 못해 눈이 튕겨나올 뻔했다는거죠 입은 심지어 리빙 화이트 로우즈 흰색 장미를 관에다 놓았다는거죠 while 패스콜리는 stood by 옆에 서서 그걸 받았고 위드구문이죠 그녀의 어린 아들의 손가락은 그녀의 자신의 손가락에 딱 꼭 끼어져 있었다 이렇게 되는거죠 아 그리고 이제 문제가 나오겠죠 문제가 뭐라고 나오나요 A에 들어가기 다음 중에서 자 그러면 이건 뭐에요 우는거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우는거 행상이니 아까 행상이니 뭐하든지 행상이니 팔아주세요 팔아주세요 울면서 속을 하는거 이게 b번이 답이겠죠 bold 이게 답이구요 draw 이건 질질 끄는거 brawl 이건 싸우는거 crawl 이거 기는거죠 crawl prowl 이건 배회하다 서성대다 그런 뜻이에요 prowl 쭉 내려가 봅시다 자 brawl 떠들썩하게 말다툼하다 말다툼하다는데 자 이건 call on fight 시끄럽게 싸우는거에요 다투는거에요 이게 뭐 중세형어에서는 brawl brawl 이 있는데 어원은 불분명해요 draw 은 몸을 길게 늘여서 father 보다는 father 이렇게 하는거 이런식으로 몸을 길게 늘이고 점잔을 빼면서 천천히 말하는 그런식이 있어요 이게 뭐 남쪽 독일어에서하고 터치에만해서 드랄렌하고도 같은거에요 이게 delay ling거의 뜻이에요 아무튼 이건 sodden draw 이라고 해요 남부의 어린말 느린말투를 sodden draw 이라고 얘기해요 crawl 기는거요 살금성 기다 보면 기는 놈들이 많아요 오글오글 하는거에요 수영에서 말하는 크롬이죠 클립과 연상이 되는거에요 크립 크립 우글우글거리는거 기어다니는거 crawl 비슷하죠 크립하고 비슷하게 하면 돼요 prowl 서성거리다 배회하다 이 뜻인데 역시 중세영어에서는 나왔지만 어음 불명이 되는거죠 prowling for prey 먹이를 찾아 헤매는 일이 이런거죠 볼 이거는 peddler 라고 했죠 peddl 이라고 했죠 peddler 음 예 그래서 어 행상이니 뭐 팔아주세요 하고 이거 뭐 이거 한번 사세요 볼 사세요 볼 사세요 그러나 큰소리로 울다 이 뜻도 있어요 샤우트 코라 노이즐리 시끄럽게 그리고 절제가 안되는거에요 막 울어대는거에요 위 우아 크라이드 중세영어에서 바울 아래가 이게 두 박 짖다 이 뜻인데 뭐 짖으면서 웃는거 뭐 우는거 관련있고 보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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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면서 고함치거나 울면 곤란하겠죠 고함치다 행상인하고 관련된 단어다 라고 기억을 해주면 되는데 본문에서는 큰소리로 울다 라는 뜻이 나왔는데 뭐 이제 어려운 문제로 나오면 요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제가 너무 어렵게 어휘를 했나요 이렇게 어려워야지 안그러면 이 단어를 여러분이 외우지를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차츰 차츰 이렇게 어려운 것을 해가면서 배워야 됩니다 저도 이렇게 해가면서 배우는 거에요 여러분도 뭐 네이티브가 아니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차츰 차츰 배워나가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